안녕! 인간 인간 하트입니다. 오늘은 성장책을 읽어드릴게요. 오늘의 읽을 철에는 이거입니다. 읽어드립니다. 업데이트 해야 되네요. 이제 똥 남조자. 먼저 가위가위 보. 안해준 거 가위가위 보. 띄는 사람은 치고 많은 사람은 띄는 거입니다. 가위. 안해준 거 가위가위 보. 띄는 사람 있나요? 좋겠죠? 이제는 하나 빼기. 안해준 거 가위가위 보. 하나 빼기. 많은 사람은 띄는 사람이 있어요. 치는 사람은 치고. 안해준 거 가위가위 보. 하나 빼기. 많은 사람들은 이긴거고 먹는 사람들은 이긴거입니다 어 이제 퀴즈 퀴즈에서 뭐할까 올학수로 해볼까 한 그릇만 뭐랄까 퀴즈에서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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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퀴즈 산이긴 하는데 못올라가는 산은 정답이 두개 있습니다 10초 찾을게요 2 2 3 4 5 6 7 8 9 10 점잡는 우산이랑 얼음상 였어요 얼음상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는 땅 걸어다니고요 힌트에요 땅에서만 살아요 날 수 없어요 이 새는 정답 1 2 3 4 5 6 9 9 8 9 9 9 10 8 9 10 9 10 10 10 10 10 11 12 12 12 슬프겠다 아버지랑 아버지랑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장난해봤습니다 진짜 울 사람 진짜 울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토끼도 흠 흠 그림다 웃기여 3위만 바로 왔어 내일 내 오미 도착이 가기 가운 모압 가운 발음 달네요 3점 부작을 찾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로맨 bel 판매 1 동무 엎어여 뭐였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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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다 어? 너는 뭐였어요? 네오미 예스 맞았네요 아 간지러워 잘한다 오우 오우 이 노래가 좋아하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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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에 보아스가 이름밀렉스에 나오미와 루스에 나오미와 루스에 아 나오미야 뽀뽀했다 죄송합니다 뽀뽀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뽀뽀한 걸 보면 부끄러워 부끄럽니다 응 어, 죄송합니다. 엄마한테 복받고 싶다. 엄마한테 복받고 싶다. 후라이브 엄마한테 복받고 싶다. 내가 복받고 싶다. 이제 복받고 싶다. ~~ ~~ ~~ ~~ ~~ ~~ 으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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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David Israel's greatest king Was Ruth's great grandson Was Ruth's great grandson True Or false 아 아 Yes 전 오 예 오 오 예 정답 오예 오예 활동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하기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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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계 들어갑니다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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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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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라랑 아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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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재밌네요 아닌데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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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깜짝 아니 이거요 어 네 여기에서 이건가 오 예 이거 맞겠지 맞았고요 어 소리 다 켰나 소리 다 꺼고요 마지막 마지막 3라운드 완전 어렵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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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 오 여기 집됐네요. 나뭇잎으로 받침 후 아이고 뭐가 대체 똑같은 거예요? 어 지금네요? 어 뭐게 있지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열 개에서 세 개를 받쳤습니다. 에이 막 하는 거 오예 지금도 막하기 오 아니네 오 오 깜짝 재밌네 오 좀 낙타 같아요 후 후 낙타 없애자 미션 오 오 이번에는 예 오 세 개가 아닌 것 같네요 네 두 개 다 맞을 거예요 오예 네 번 맞았어 오예 스피드랑 스피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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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